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책 결정은 오직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30일 현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제거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분명한 입장이라며 이는 곧 미 행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결이 위반인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질문이 나오자 볼튼 보좌관은 결정은 오롯이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길로 가려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이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6,340만 달러보다 17.3% 증가한 겁니다. 재무부는 현재 제재 대상인 북한 개인과 기업의 모든 미국 자산이 동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 1억 741만 달러, 시리아 3,507만 달러 등 테러 지원국의 자산 총 2억 1,683만 달러를 2018년에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 정부 내 발언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이에 북한 미사일 역량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 성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에서 30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협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둘러싼 정부 내 논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정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엇박자를 낼수록 북한만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석좌는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UN 결의뿐 아니라 적대 행위 중단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미국과 한국도 연합훈련 재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북한은 계속해서 무장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활동했던 리처드 존슨 핵위협 방지구상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동북아 영내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를 겨냥한 북한의 시험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을 계기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그들이 바라는 미국의 더 나은 제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작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고조되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데다 북한을 미국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모험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이 북한 카드로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 전문가는 다만 북한 문제 협력 과정에서 중국의 집중도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양자관계에서 무역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고조 속에 중국의 약간의 태도 변화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여러 현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듯 하지만 누구든 화가 나면 협조를 꺼리는 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길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순방 중인 패트릭 쉐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쉐너엔 대행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미한 연합 연습,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등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아시아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만나 비핵화 협상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의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조율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30일 도쿄에서 외교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 양자 현황과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이상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육상형 이지스 배치 계획과 북항 영토 쿠릴 4개 섬에서 러시아가 진행 중인 군사 거점화를 놓고 대립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는 연대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13세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김모 씨는 30일 VOA에 자신의 아들과 딸,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20대 여성 1명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인 광시성, 난닝시 부근에서 21일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김모 씨도 자신의 아들이 지난 25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탈북 중개인으로부터 전해드렸으며 아들 외에 남자 1명과 여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은 북한에 있을 때 복송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며 체포된 가족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도 이들의 체포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